피지 파트너를 안고 달려 풍선을 터뜨려야 중답을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 마지막 한 커피이 남을 때까지 진행되는 죽음의 레이스 앰블랙이여 그녀가 마칠 때까지 죽도록 달려라 다들 안아주세요 지금부터 안아주세요 아 근데 저희는 되게 안아주셨는데 되게 부담없이 누나 그냥 허락이 다르셔도 돼요 자 준비하시면 안아주세요 준비 준비 빨리 하시라 빨리 합시다 45kg 아니에요 빨리 빨리 합시다 왜 힘든 게임인지 아시겠죠 이제 빨리 해주세요 명염씨님 명염씨 문제 나갑니다 또롱또롱한 발음의 문제 잘 들어 주십시오 빨리 빨리 첫 번째입니다 5초 안에 남자 아이돌 그룹 5팀입니다 오줌 빨라 우리의 풍선이 어떻게 위로 위로 야 근데 우냐 이게 안가오는 아 진짜요 이거 무슨 빳에 갔다 눈이 야 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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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출발하러 다시 아, 왜 이러지? 잠깐만요 기권하겠습니다 아, 다치면 기권 안됩니다 출발하자마자 허리에 이상이 왔습니다 자, 열심히 하자 우리 조금 전에 선정할 때 열심히 하셨어야죠 네 준비해 주십시오 한 번 안겨봤더니 이제 아들이나 편하구만 자, 자 자, 이번 문제는요 수왕 문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어렵지 않아요 슈퍼주니어 멤버 수에서 빼기 유키스 멤버 수 더하기 포미닉스 정답 정답 10명 뭐야? 몇 명 몇 명? 10명 아니요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지효군 성공 지효군 지효군 세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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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다 나눠주실 거예요 자, 자, 자 준비해 주십시오 이거 문제 정답이 잘하는 거죠 쉽긴 한데요 네 곰곰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5초 안에 아이돌 출신 여자 연기자 가수 아이돌 출신의 여자 연기자 다섯 명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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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정답 정답은요 황정은 감미연 윤은혜 1 1 탈락 계속해서 계속 정답 정답 황정은 이유리 박정아 윤은혜 정룡아 오케이 예 오케이 예 예 예 성공 예 자 두 개 소전시대의 탈환 브라운하이드 걸스의 막내 멤버 이름 순서대로 하나 둘 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둘 셋 송선 baja 연결 둘 둘 둘 둘 셋 정말 자존심이 걸려있습니다 어떤 커플이 바보 커플이 되는지 자 준비해주세요 준비! 과연 이 문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커플이 밸런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5초 안에 여자 아이돌 그룹 다섯 팀 이름을 말하시오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우와! 정답! 정답! 소녀시대 브라운 하이드 걸즈 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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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출발세대 정답! 정답! 원단! 카라 브라운 하이드 걸즈 대! 대! 아이고 나 키라스가 안 갔어요? 소녀시대 카라 브라운 하이드 걸즈 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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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쓰! 정답! 소녀시대 브라운 하이드 언더걸스 시크릿 어플레인 자 어떻게 해 뽀민이 소녀시대 브라이드걸즈 시크릿 일단 정답 안 외치셨고요 자 정답 뽀민이 소녀시대 언더걸스 칼 시크릿 아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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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래 바보래 아 원 아 원 아 원 투 아 바보 바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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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퀸카는요 엠블랙이 직접 뽑았습니다 바로 총 3표를 얻은 오오오오오 효성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아 반석장 반석장 자 최고의 퀸카는요 시크릿이 직접 뽑았습니다 바로 정두표를 얻은 이준국! 자 이 분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. 행복해 보입니다. 많이 가세요. 지금 데뷔하자 싶네요. 자 오늘의 최고 멋난 남자는요. 오늘 무시무시한 얼굴 격난 벌칙이 있습니다. 저 그거 진짜 못봤는데. 그쵸 너무 아픈 거 알고 있죠? 자 멋난 남자는요.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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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. 아 이 분이네요. 바로 천둥! 이런 거 없나? 한 표도 받지 못한 우리 못난 남자 천둥군. 얼굴 격난 맞담으로 벌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어떻게 해주세요? 왕대를 없애주세요. 와 잘 잘라준다 안 아파서? 이말를 피드네. 좀 올라온 거 보세요? 와 꼭 잡아봐 꼭 잡아봐 저 동공자 내 아빠 뭐야 아 여기 아 여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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